아 유니온이 굉장히 높을 것 같군요 아 7929군요 아 이러면 뭐 링크야 풀링크게 꽂아 오케이 아 오차는 전체적으로 다 강화가 되어 있으시군요 그렇군 아 아 포스 940 아 요정도 템 세팅이 유닛 레전 있는 17성 조금씩 있는 느낌이로군요 아 아 다 보이는군요 18% 보보방 30 30 40군요 바푸니로 어 ε 15% 도둑 12% 16에 75 18% 어 어 어.. 어.. 쓸.. 윈포.. 06에 힘 럭사.. 06에 럭사.. 저 푸른.. 아..아..한번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펫은 어디간거에요? 다른거 유니온 8천 찍으시는거 같은데.. 아..아..반갑습니다. 네..무엇이죠? 궁금하십니까? 아..지금.. 제가.. 모자하고 귀고리를 빨리 바꿔야되거든요. 보조는요? 보조도 일단 바꿀생각이에요. 아..이타 바꾼다고요? 아..보조를 일단 제일 먼저 바꾸고.. 귀고리는 지금 사본게 있거든요? 창고에 아마..놀궁작하려고 지금.. 제가.. 일단.. 15성짜리 사오긴 했는데.. 숏도.. 어제 띄었거든요? 아..귀고리를 놀궁작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고요? 아..이거 제가 좀 싸길래.. 잠재하고 좀 마음에 들더라구요. 그래서.. 귀고리 어딨습니까? 마이스터열딩! 마이스터열딩 하나 있습니다. 아.. 15성짜리여서.. 15성 이벤트할때 17성 달고.. 하려고 합니다. 아..별론데요? 그나마 좀.. 나쁘지 않아서.. 아.. 수업도 이게 강환으로 띄운거라.. 여기서 그냥.. 아크리너 바르고.. 놀궁작만 하고.. 대신 끼려구요. 어..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미라큰이나 그런거 합니다. 그니까? 어.. 이걸.. 놀궁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던져보는거죠? 뭐..옵션 나오는게 아니라.. 네네.. 그냥.. 제가 지금.. 다른 장비를 웬만하면 그냥.. 롤 등으로 돼있긴 한데.. 차라리 돼있는걸 사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이디도 그렇고 나중에 유니크 올리고 그럴거면 또 제한될거 같은데.. 아.. 이런가요? 네네.. 미래적으로는 좋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일단.. 모자도 좀.. 이게 그냥.. 세트요건받으려고 예전에 만든거라서 임시로.. 네네.. 아.. 모자가 그냥.. 모자면 매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직작을 해야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되거든요. 아.. 모자요? 임시로 끼고 있는거라 그냥.. 모자가 그런거 있지 않나요? 카벨같은거나 다른거에 막 그냥 놀공장만 되어있는게 막 있을텐데요. 아.. 이게.. 모자가 좀 많이 사더라구요. 괜찮은거는.. 사람들이 막 놀공원 던진거 있지 않나요? 요즘.. 쪘길래.. 네.. 뭐지.. 아..그래요? 네.. 이거.. 그래가지고 그냥 추억 괜찮은거 사서.. 하.. 미라클.. 그냥.. 미라클 공작이나 뭐 그런걸 해볼까.. 생각돼요. 음.. 아.. 제가 일단 무자본이라가지고.. 네네.. 다 노바다로 하는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보미도 사야될거 같기도 하고.. 먼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아.. 지금.. 보조를 해야될지.. 아니면.. 다른.. 아.. 방어구 쪽을 먼저 할지.. 아.. 일단은 보조를 먼저 바꾸셔야겠지요? 네.. 아.. 보조를.. 원래.. 유니크.. 유니크.. 3줄짜리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좀.. 치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팔고.. 다른 부위로 맞췄거든요.. 아.. 저라면은.. 보조를 바꿔야될거 같구요.. 네.. 하.. 아.. 아.. 카핑마인데.. 터져가지고.. 네네.. 근데.. 그거를 살려야될지도.. 좀 고민이예요.. 아.. 아.. 카핑마 자체도 한 10억 하지 않나요? 그죠? 아.. 이게 200.. 저.. 제가 5월달에.. 딱 해가지고.. 이게.. 아.. 가다가 17성마다 바로 터져가지고.. 이게.. 아.. 15성 가다가.. 터져서.. 아.. 보장은 좀 많이 버릴 생각인데..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계속 크게 바꿨더라.. 일단 보조요.. 네.. 바삭.. 그단 벨트.. 네.. 벨트도.. 귀걸이.. 도미.. 네.. 그리고.. 나머지 17성 올려야되지 않을까요? 어.. 신발은 수업이 좀 별로라서.. 신발 새로 사시고.. 망토도.. 망토는.. 아.. 망토는 17성 가다가 세 번 터져가지고.. 그러니 사람들이 다 되어있는 걸 사는 것이지요.. 아.. 내가 지금 이거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지금 가입자도 안 들었거든요? 일부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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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빨리 집필하고.. 아.. 일단은 전체적으로 유닉돌돌 17성을 먼저 만들어 보시지요.. 네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직.. 직장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죠.. 4개 빼고는 다 직장이라 일단 이게.. 음.. 보조.. 도미 맞추고.. 악세스.. 귀걸이 맞추고.. 앱서 17성.. 한 걸로 사고.. 벨트 바꾸고..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솔더는 괜찮나요 이게? 이게.. 최근에 갑자기.. 15포만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리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아.. 괜찮다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평.. 4 이상? 어.. 뭐.. 누가..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 지금 뭐 전체적인 밸런스로는 괜찮습니다.. 네.. 음.. 나머지 일단 맞추고.. 어.. 그래야겠죠.. 어.. 일단은.. 보조 맞추고.. 나머지.. 장친구하고.. 방어부도를 일단 17성 둘둘로 맞추긴 해야죠.. 장갑도 크크를 맞추어야 될까요.. 아.. 장갑 그거 띄우는거 어려워요.. 아.. 이게.. 이것도 15포만 쓰다가 나중에 팔고 막 꼴려 했는데.. 갑자기 한 개만에 퍽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아 근데 이게 템 자체가 AD가 없어가지고.. 다 AD가 걸릴거에요.. 결국에 하다보면..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17성 유닉들 하신 다음에.. 템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아니면은.. 내 얘기나 아이템을 조금 더 빨리 가져올까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가 사냥만 하고.. 할거면 그냥 맥 가져오면 되는거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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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아.. 아.. 이게.. 맥.. 맥은 좀..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잘 몰라가지고.. 쌈부위가 어떤 것들도 잘 모르겠어요.. 피코는 이제 경매장의 가격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다른 거는 많은데.. 반지 쪽을 좀 잘 모르겠더라구요.. 너무.. 아니면 연방같은 걸 써야되나.. 아니면 피코같은.. 좀 쉽게.. 너무 물량이 없더라구요.. 그 얼장이.. 그래가지고.. 그럼.. 피코를 껴야되나.. 연방을 껴야되나.. 그런가고.. 어.. 그거는 뭐 정답이 없습니다.. 네.. 자기가 원하는 게 따라 다르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는 다.. 가위 잘라야 되는 템들로 구성을..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고.. 음.. 하트도 일단 미라클로 바꾸는 게 나을거에요.. 일단 이제.. 잠시 30%만.. 맞춰서 띄고 있긴 한데.. 리튬하트요? 리튬.. 리튬이나.. 티타.. 아니요.. 이거 크리스탈아트일거에요.. 뭐라구요? 크리스탈.. 아 지금.. 크리스탈아트일겁니다.. 네.. 리튬하트 사겠다는거 아닙니까? 아.. 그냥.. 크리스탈이랑.. 리튬이랑 한.. 1작정도 차이나더라구요.. 그냥.. 그래가지고.. 음.. 가수 차이가 좀.. 한.. 7배.. 옆에 옆에 나와가지고.. 뭐.. 아.. 그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그.. 뭐지.. 미라클 작이 있잖아요.. 그죠.. 네.. 미라클.. 티타늄하고 갑자기.. 시세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음.. 골드애플이 지금 현재 좋지 않으니까요.. 하.. 그래.. 미안해요.. 작년만에도 1억이었던데.. 그게.. 갑자기.. 많이 뛰어가지고.. 우리.. 하는 사람은 없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런 것이겠지.. 네.. 엠블도 지금 좀.. 고민이라서.. 빨리 올려야될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아.. 엠블도 확률성이니까.. 또 이것도 잘되면 좋은거지만 또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네.. 일단 레전을 가야되는게.. 다른게 레전이 가가지고.. 갑자기.. 그러면은.. 네.. 궁금한것도 없으십니까.. 네.. 이제는 딱히 없는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유니온 8000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거 같군요.. 맞습니까.. 아.. 유니온 8000은 살짝 천천히.. 찍고 있습니다.. 아.. 70.. 70.. 뭐야.. 77밖에 안남았는데요.. 아.. 한.. 일곱 캐릭인가.. 하면 될거 같습니다.. 네..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최근에.. 77.. 하나 둘.. 아.. 제로도 키워야겠군요.. 아.. 제로 이미 하나 더 있습니다.. 아.. 200짜리 있습니까요.. 네.. 아.. 아.. 딱 180대 이렇게 다 되었군요.. 농.. 농장을 열심히 하셨나보군요.. 아.. 이번에 농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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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00 가까이 올린거 같습니다.. 아.. 살짝 한.. 며칠 쉬면서 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살짝 후회되긴 합니다.. 아.. 얼마 남진 않긴 했군요.. 다 190대라.. 난이도가 아주 하드하긴 하다군요.. 아.. 네.. 원킬도 안나올릴 때이라서.. 그.. 음.. 그래서 아니면.. 다음 그냥.. 그냥.. 링크 이벤트까지 기다릴 수 있고.. 아.. 다음 이벤트까지요.. 네.. 아.. 그것도 방법이죠.. 마지막 10업이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아.. 아.. 한.. 상하차하면 한.. 기본 4시간 정도 걸리더라구요.. 아.. 그냥 가면.. 상하차하면 좀 빨리 끝나지 않은데.. 상하차하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 정도 걸리더라구요.. 음.. 다음 이벤트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네요.. 차라리.. 급한거 아니에요.. 네네.. 급한건 딱 아니라서.. 그래서.. 쓰대미까지는.. 2인격으로.. 하나씩 깨거든요.. 혼자 가도 깨잖아요.. 아.. 혼자가도 깨긴 깨는데.. 너무.. 귀찮더라구요.. 어그로가 혼자 맞으면은.. 걔데도 이건.. 귀찮아서.. 너무.. 음.. 그럴 수 있죠.. 아.. 네.. 그런거 같습니다.. 아..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하.. ική.. heter событи sud..